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눈에 띄지 않지만 러시아의 실세로 푸틴 대통령이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군사개임 탱크 비아들론 개막에 앞서 T-80전사로 테스트트랙을 시험주행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입니다. 동양인의 외모를 지닌 세르게이 쇼이구는 그 경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총리도 아닌 국방부장이지만 푸틴의 자리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푸틴의 쇠주먹이라고도 불리는 쇼이구에 붙이는 몽고혈통입니다. 푸틴이 두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때 줄곧 푸틴을 보좌했던 메드베제프 총리를 제외하고 예전의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니가 쇼이구입니다. 군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장성이 되고 백만 대군을 호령하는 국방부장에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깨지 못한 기록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푸틴이 군사회의를 주저했을 때 다들 푸틴으로부터 떨어진 자리에 앉자 푸틴은 농담상황 내가 두렵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나마 가장 가까운데 앉은지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가 바로 쇼이구였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모두 푸틴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답한 쇼이구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쇼이구는 이름만 봐서는 보통의 러시아인이지만 그의 외모는 아시아인입니다. 그는 몽골과 접한 구소련 투바공화국 출신입니다. 투바인들은 몽고 흉로음악의 발성방식인 희미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늘과 우주에 통한다는 특유의 발성법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지역이 당나라 때 판도에 속한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어느 왕조도 이곳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몽고인들이 거주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제정러시아가 아시아쪽으로 동진을 시작했고 몽고 황인종들도 러시아 영역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무주공산이었던 중국 동북지방 이북과 연해주 신장위구로 서쪽을 영토로 삼았습니다. 투바공화국 영역도 러시아로 편입됐습니다. 투바는 당시 중국과 몽고 러시아 간 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투바는 1921년 독립을 선포했고 1944년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군은 1955년 투바공화국 서부 차단에서 투바적 부친 쿠즈킷과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인 어머니 알렉산드라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젊었던 시절 쇼이군은 평범했습니다. 그다지 돈을 벌 욕심도 없었습니다. 쇼이군은 크라스네 야르스크 공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뒤 건설 현장에서 10년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과 콤소몰에 가입합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소련은 병공일체의 사회였습니다. 군대 관련 일을 하면 예비계급장을 부여했는데 그때 쇼이군은 명예소위계급장을 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1990년에 모스크바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듬해 그는 새로 신설된 구조대 대장이 됩니다. 구조대는 확대개편대 민방위 업무와 긴급사태시 129 구조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됩니다. 준군사조직인데 쇼이군은 이 기구의 의장이 됩니다. 1994년 예일친 시절 쇼이군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예일친이 정변을 당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편에 섭니다. 예일친은 그를 크게 신뢰하게 되고 명예소위계급만이었던 쇼이군을 파격적으로 정식 소장으로 진급시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푸틴 시절에 승승장구의 대장자리까지 오릅니다. 러시아가 격동의 시대를 통과할 때 쇼이군은 주군에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예일친의 호위무사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예일친은 자기 자리를 푸틴에게 넘겨줍니다. 쇼이군은 예일친의 바친 충성을 고스란히 푸틴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예일친이 푸틴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길 때도 예일친의 심정을 받들어 푸틴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푸틴이 집권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최첸과 전쟁을 벌일 때도 쇼이군은 푸틴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푸틴이 정권의 기반을 다져나가자 쇼이군은 20년동안 봉직했던 국가비상사태국장직을 떠납니다.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연합당 주석을 맡게되고 계급도 대장으로 승진됩니다. 그러다 2012년 매드베제프의 추천에 따라 푸틴은 쇼이군을 국방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쇼이군은 예일친 푸틴뿐만 아니라 매드베제프의 신임도 받았습니다. 쇼이군은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일친에 충성했으니 예일친이 푸틴에게 정권을 넘기면서 저 친구 잘 봐주라고 했을 법합니다. 업무 실적도 탁월했고 구조대장을 오래한 덕에 민심도 얻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대내적으로 여러 공화국과 구소련 연방 소속국이었던 국가와 사회가 좋지않고 미국과 서방국과도 극도의 긴장상태 했습니다. 국방건설을 하려해도 예산이 부족했고 우크라이나 시리아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쇼이군은 푸틴을 보좌해 이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가 국방부장이 된 뒤 강한 러시아를 위한 국방개혁에도 성공했습니다. 군대를 군대처럼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5월 9일 전승절 예병식에 스버로프 육사와 나히머프 해사생도가 참가하는 전통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모든 군부대에 아침에 러시아 국가를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고치시키는 도서목록과 군인들의 제대앨범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쇼이군의 국방개혁에 힘입어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도 높아졌습니다. 사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 지원율도 7.5배나 높아졌습니다. 쇼이군은 앞으로 북극권에 대한 각국의 쟁탈전에 대비해 북극 관할 군대도 편성했습니다. 매년 국제 군사개임도 충실하게 유치하는 한편 군사관련 애국공원도 조성했습니다. 쇼이군의 지도하에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도 아주 잘 대체해 중동에서의 러시아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하드웨어에서도 상당히 증강됐습니다. 강한 러시아라는 기치하에 각종 극초음속 미사용과 우주무기, 로봇보병 전투차, 쓰나미를 일으키는 초강력 어뢰 등을 개발해냈습니다. 미국은 세르게시오이구를 가장 대처하기 힘든 숙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물론 전세계는 세르게시오이구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대 야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벼락 출세를 한 사실상 문관 출신의 국방부장이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시오이구는 성격도 화통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물론 주군인 푸틴과는 단짝입니다. 푸틴이 아이스하키를 즐기면 시오이구도 같이 땀을 흘리며 빙판에서 게임을 합니다. 시베리아로 여름휴가를 떠날 때도 두사람은 종종 동행합니다. 푸틴이 시오이구 고향에 다차에서도 머무르며 강에서 낚시를 하며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시우미도 함께 즐기는 충신시오이구에 대한 푸틴의 신뢰도 전폭적입니다. 2022년 메드베제프 총리 내각은 푸틴의 영구집권을 위해 총사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 총사태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시오이구는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업적이 워낙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르게시오이구는 푸틴 다음으로 업무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강요입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습니다. 8월 27일 시오이구는 모스크바에서 북극기지를 연결해 전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타타르 지역에 서로 건설한 항공기 제조창을 시설하면서 개량형 뚜펄리프 160폭격기 조립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군사외교에도 분주합니다. 러시아가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싱가포르에 영구군사기지를 설치하거나 군용기 주유협정을 맺은 것도 그의 업적입니다. 라브로프 외교부장 못지않게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시오이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터키어 등 9개 언어를 유창하게 고사합니다. 또 역사에도 조예가 깊어 표트르 대제의 치세와 나폴레옹의 프랑스 침공 등에 대해 아주 해박하다고 합니다. 세르게시오이구는 푸틴의 실세로 그를 도와 강한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